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생명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흔히 발쪽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들 특히 발걸음이 그리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어렸을 때는 철이 없었을 시절 잘 모를 때는 놀림거리도 되기도 했었고 또 사춘기가 되면서 또 수치심도 갖게 되는 그러한 행복하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이렇게 보면 참으로 우리 그 발에 참으로 볼품없는 발에 보금의 신발을 신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거친 땅 아무리 진흙탕이라도 참 아름답다 이보다 더 아름다움이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38이라는 방향성을 제대로 붙잡았을 때 그 발걸음은 생명의 발걸음이 되어진다 이런 응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왜 오늘은 이렇게 발걸음이 무거운가 이런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무거운 발걸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모르는 길 낯선 길 참으로 익숙치 않은 길 목적지가 불분명하다든가 불확실한 그런 길을 갈 때 우리의 발걸음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또 내 자유의지로 자의로 선택된 것이 아니고 누구의 명령에 따라 억지로 걸어갈 때 그 발걸음은 아마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또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해야 되는 그런 외로운 길을 갈 때 그 발걸음도 결코 그렇게 가볍지는 않을 것이다 무거운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벼운 발걸음이 무엇인가 오늘 이 발걸음은 방향성을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최종 목적지를 보장받고 가는 그런 확실한 목표를 두고 가는 그런 발걸음 아마 참 홀홀 나는 가벼운 발걸음일 것입니다 또 누구에 의해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의지로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가는 발걸음 참으로 날개다른 그런 가벼운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또 여기에 사랑하는 자와 동행하고 있다면 참으로 아무리 먼 그런 길도 가깝게 느껴질 것이고 그런 긴 시간도 아마 작게 느껴지는 그러한 가벼운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내가 가는 길에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가벼운 발걸음 이 걸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행복한 발걸음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이렇게 뽑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소식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굿 뉴스입니다 최고의 굿 뉴스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배경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것인데 구원 속에 있는 축복을 내가 풀어내는 그 열쇠가 무엇일까 바로 함께의 비밀입니다 함께의 비밀을 내가 깨닫는 만큼 구원 속에 있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함께의 비밀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위대의 비밀입니다 바로 성령 내주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 내주 24시의 성령 내주 위대의 비밀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승리를 체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함께의 비밀 두 번째는 인만웰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나의 발걸음 속에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시대의 중요한 목표, 계획, 방향성을 가지고 갑니다 4천말수문동입니다 4천말수문동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리더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함께의 비밀 그 세 번째는 바로 원리스의 비밀입니다 성령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 모든 만남 모든 환경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원리스의 비밀을 누리게 될 때 237나라 보고마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이 비밀을 누리는 자를 지도자로 사용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지도자를 강단에서 영적 대통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대통령 참으로 늘 지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대통령이 아니라 하야방과 자유를 누리는 영적 대통령 지도자로 237나라 보고마에 쓰임을 받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 선물을 가진 자들에게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흑암이 꺾이게 됩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개인과 사건과 만남과 현장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역사하십니다 그 여호와 사자가 18만 5천이라는 그 군대 조직 숨통을 끊어놓는 그러한 역사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서 함께하는 그러한 응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폐역한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시대가 참으로 거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구별된 존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배경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심 그러한 귀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내가 거저 이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주권 보내심에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증인입니다 그 나타나는 게 무엇인가 현장 가운데 제자와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발걸음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 이런 함께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러한 축복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자의 일곱 가지 축복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가복음 2장에서는 중풍병자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중풍병자 내 친구가 정말 들것에 베고 옵니다 천장을 뚫어버립니다 함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천장까지도 뚫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은 군대의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으로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복음이 그 사람에게 복음되는 그런 시간표를 맞게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해지면서 이제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12년 그 혈류증 여인입니다 병의 근원, 그 근원이 말라버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나옵니다 달리다곰 죽은 그 소녀가 달리다곰 일어나라는 겁니다 살아나는 또한 응답도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경, 거지, 바대메옵니다 다이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내가 함께 비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함께 비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심지어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는 수위를 잇고 걸어서 나옵니다 그러한 응답 이 응답은 오늘 우리가 성령 내준드 역사를 누리게 될 때 함께 비밀을 누리게 될 때 바로 동시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 역사는 또 그렇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이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름다운 이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비밀을 누리는 그 속에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 빌리포스 4장 13절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행복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발걸음 전도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바로 아름다운 행복한 발걸음입니다 바로 버그마의 발걸음일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 생명의 발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함락당했습니다 그 바벨론에 함락당한 유다의 그 모든 족속에게 모든 백성에게 해방의 날이 온다고 소식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 그러한 전령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모습들 참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기에는 장애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좀 추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그리스를 선포하는 그 모습은 최고의 아름다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이 좋은 소식 무슨 소식입니까? 평화가 없는데 평화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포로 상태에 있던 백성에게 구원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약해서 참으로 힘이 없어서 저항할 수 없는 그 외세의 압제 지금 우리가 그런 고통을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압제를 받고 있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외세가 들어와서 외세의 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신다는 그러한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 그 발걸음,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이런 소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백성들 지금도 하나님은 이미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게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인구 숫자인지도 모릅니다 75억이 다 될 수도 있고 그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주 예수를 우리가 증가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한다면 참으로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전도자의 모습 생명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롭고 참으로 아름답다 좋다고 참으로 감탄하시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전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동역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의 비밀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사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아름다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이게 최고의 아름다움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의 헌신 이거를 참으로 아름답게 봤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마서 향기로운 헌신입니다 로마사 16장에도 보면 이렇게 별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곱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보호자의 동역자의 식주인의 친척의 사랑하는 자의 수고하는 자의 인정받는 자 이처럼 동역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헌신자들 참으로 이들 구성원들은 다 다양하고 나름대로 달란트도 다르겠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었고 또한 이들을 통해서 교회의 응답 교회가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결코 세상적인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보금을 중심으로 원리스의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동역하면서 원리스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운 그러한 헌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름이 2000년 동안 향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 속에 숨겨진 그들의 인생 그들의 별칭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향기되어서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 참으로 이들의 발걸음은 아름다움을 넘어서 생명의 발걸음입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가 함께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현장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